유산은 냉혹하게 분배하라. 유산의 냉정한 분배를 통해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자. 그러기 위해 미리 상속계획을 세우고 가족의 동의를 이끌어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재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한다. 물론 본인이 힘들어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든 사회에 환원하든 이건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판단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재산은 사실 본인 이외에도 가족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함께 삶을 영위해온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도 분명히 기여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반드시 같이 돈을 벌어야만 기여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삶의 여정에서 힘이 되어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것이 바로 가족이지 않는가. 가족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고 본다. 그렇다면 유산 분배에 대해서도 가족 간의 동의는 꼭 필요하다.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자. 유산의 분배에 대해서 먼저 배우자와 상의해보자. 배우자란 긴 세월 동안 본인의 옆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지켜보아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의 활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이며 배우자의 정당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도 상의해보아야 한다. 특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면 자녀들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들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도록 하자. 하지만 무조건적인 유산의 배부는 지향하는 것이 좋다. 돈의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산을 분배할 때에는 모든 상속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집행하자. 비록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지만 유산으로 관계마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난한 집에서는 유산으로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 되지 않은 유산을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부자집에서는 유산으로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모자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집안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유언의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외에는 효력이 없다. 민법 제 1060조 1. 잡힐 증서에 의한 유언 전문, 연, 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삽입, 삭제, 변경할 때는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두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중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 4.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서에 넣어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어리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5. 구술 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급박한 사유로 잡힐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또는 비밀 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유산을 냉혹하게 분배함으로써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미리 유산 계획을 세우고 가족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요구된다.